야수 37만점, 베인 32만점 초가스 61만점 장인 대전인데 이 정도면 잭스 11만점 의미 없어요 높을수록 못한 애들 천지라서 야, 뭐 100만점 이상이 허다한데요 뭐 여기 어? 어? 아니 아,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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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 너노 어? 스펠일 그렇게 낭비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낭비하면 위험해 짜잔 넙 아, 아 미안 어? 내가 스펠일 그렇게 낭비하지 말랬지? 그 아까 풀만 아꼈어도 잭스 들어올 때 풀만 썼어도 아, 정말 맞췄으면 살았다 아, 그거 묻자 흠 아 아 아니 아 그냥 묶어놓고 패고 싶어요 아 보고 있으면 그냥 묶어놓고 패고 싶다고 키로 묶어놓고 패고 싶단 말이야 그런 취향은 아니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지? 어 뭐야? 어 뭐야? 뭐야? 아 젠장 더 빨리 썼어 아니 타원은 맨 맞고 싸우는 거야? 아니 타원을 맞으면서 공을 쓰는 이유는 뭐야 도대체 죽어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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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아 이건 도와줄 수가 없다 아 오 아니 고개를 왜 가 고개를 왜 고 고 고 고 고 고 고 베인이 이제 슬슬 뇌졸할 때가 됐는데 나의 작은 소망이야 너의 강함에 한 번 취해봐 안 돼 이걸 못 잡아 이걸 잡으라고 여러분 아이언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눈이 아파요 내 플레이에 내 눈이 아프다 요즘 러스트 어? 단체로 다 죽을 것 같은데 하..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지 내 내 그럴 줄 알았다 베인이 괴물이네 인제 알았어? 그렇게 잡으라고 칠 땐 안 치더니 죽고 나서 알지 이걸 내가 막아야 되는 건 아니지? 설마 감히 본 건 있어서 많이 빽 받아 죽었죠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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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나오네 아 욕이 나온다가 아니라 용이 나온다 용 나온다 용 나온다 용 나온다 바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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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어요 아.. 아.. 내가 걸렸어? 우와 아.. 나 이제 보는 시야도 줄었어 어떡하지 역시 롤도 맨날 해야 돼 아하! 죽었지요! 뒤에 불려서 죽었지요! 끝! 아... 멜블라마 스캔들아! 타랜! 게임 못하는 건 죄가 아니야 못하는 내가 누구한테 뭐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게임 못하는 건 죄가 아니지 그럼 나도 많이 죽었잖아 아무것도 못했잖아 킬도 못 먹었잖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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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킬도 못 먹었잖아